한국 스포츠 경제 박창욱 기자 배우 겸 작가 안미나가 화제다. 안미나는 8일 방송된 EBS 세계 테마기행 초록빛 매혹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우편 R.S.Q.에 출연했다. 안미나는 인스타그램에 샵 세계 테마기행 샵 스코틀랜드 샵 아일랜드 샵 오늘밤 8시 40분 샵 EBS 샵 함께해요라는 글과 함께 닷수의 사진을 게재했다. 현 안미나는 1984년 생으로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. 2005년 MBC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으로 데뷔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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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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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